눈으로 쏙, 귀로 쏙, 새콤달콤 성경도마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니 와우, 와우, 우리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도마 속으로 함께 떠나요 와우,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사님이 멋진 요리사로 변했어요 왜 요리사냐고요? 슉! 비밀이에요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릴게요 전사님이 서로 싸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화해하려고 맛있는 빵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싸울 친구 없나요? 전사님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2002년도를 잘 마무리해보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듣고 싶지 않아요? 시작할게요 나와라! 나와라! 뿅뿅! 용서하는 자만이 화해할 수 있어요 요셉의 말대로 7년간의 숙련이 시작되자 애국에서는 멀 것이 많았지만 이웃나라는 멀 것이 없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답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곳에도 예외는 될 수 없었어요 아빠, 배가 고파요 오빠, 배고파요 얘들아, 안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굶어 죽고 말겠어 너희들은 어서 가서 애국에 멀 것이 많다 그러니 멀 것을 좀 구해오도록 하여라 야곱은 요셉의 10명의 형들을 애국으로 보냈답니다 해냐민,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 형님, 잘 다녀오세요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애국에 도착하여 이제 총리를 찾아갔어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가난에서 멀 것을 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저에게 멀 것은 주십시오 신화는 바로 그 요셉의 형들을 요셉에게 데려갔어요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형님이야! 요셉은 소리를 칠 뻔했어요 그러나 혹시 형님들이 과거의 그 형님들이 아닌가 우려한 요셉은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너희들은 가난에서 왔다 그러는데 혹시 간첩은 아니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간첩이라니요! 저희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저에게는 형제가 열두릅니다 바로 제 밑에 있는 베냐민은 집에 있고요 또한 동생은 사라졌습니다 뭐시? 아니 난 너희나 말을 믿지 못하겠다 안되겠다 여봐라! 예! 저희들 당장 오게 가두도록 하여라 너희들은 잘 들어라 너희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못하면 너희들을 당장 가두어 이제는 간첩으로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만약에 동생을 데려오면 너희를 살려주도록 하겠다 알았느냐? 네! 3일 후에 요셉은 그들을 내게 다시 말했어요 자 이 중에 한 명 저자만 이곳에 남겨두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희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 내가 말한 대로 너희의 동생을 데려오도록 하여라 알았느냐? 네! 알았습니다! 요셉의 열 명의 형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말했어요 무엇이라고? 아니 너희들이 너희들이 요셉을 죽이더니 이번에는 시몬까지 아니 그리고 페녀미까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안 된다! 안 돼! 그러나 몰 것이 다 떨어지자 이제 그들을 다시 애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의 형님들은 베녀미를 데리고 애국으로 갔답니다 종리가 가! 가난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무엇이? 어서 오노라! 종리가 가! 베녀민입니다! 베녀민! 베녀민! 내 동생 베녀민이야 너희들이 약속을 지켰구나 좋다! 여봐라! 예! 저들에게 어서 마시는 양식을 주고 저들이 먹을 양식을 많이 많이 주도록 하여라 어서! 예! 이제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양식을 마차에 가득 싣고 고향으로 갔답니다 그때 요셉은 그 형들이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더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신하를 불렀답니다 너는 이 은자를 저기 베녀민이라는 사람 짐수에 넣도록 하여라 어서! 예! 그리고 저들을 당장 잡아다가 이곳에 데려오도록 하여라 네! 알았습니다! 신하는 은잔 하나를 베녀민의 짐수에 넣게 되었고 그 짐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가난당으로 가고 있었어요 멈춰라! 멈춰라! 아니! 너희들은 종리께서 은혜를 베풀었건만 너희들은 그것을 원수로 갚다니 너희들에게 도덕질한 자가 있느니라! 아닙니다!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봐라! 저들 짐을 조사하도록 하여라! 예! 여기에 은잔이 있습니다! 뭐하시! 아니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나 어서 저놈을 당장 총리 가깝게 데려가도록 하여라! 신하들은 요셉은 요셉의 형들을 총리에게 데려갔어요 저기 도덕질한 저놈을 당장 총으로 삼도록 하여라! 안됩니다! 안됩니다! 가까! 베녀민은 안됩니다! 베녀민은 안돼요! 만약에 베녀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요셉 독생이 죽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종이 되겠어요! 저를!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베녀민은 보내주세요! 형들은 서로 베녀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요셉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요셉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 형들이 변했구나 형들이 변했어 요셉은 한 걸음 두 걸음 그들 앞에 다 간답니다 형님! 저예요! 저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에요 형님! 요셉! 형님! 형님도 이슬에 달라지셨군요! 요셉!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베녀민! 베녀민! 요셉과 10명의 형님들은 또한 베녀민은 껴안고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님! 그리고 베녀민은 행복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보았어요?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형들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해주었답니다 어때요?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어린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하고 싸운 친구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경우 여러분에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웠던 경우도 사이좋게 지낼 그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러한 놀라운 은혜도 여러분에게 허락해 줄 줄로 전사님 믿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요셉도 해내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도 해낼 줄로 전사님 믿어요 자! 이제 2003년이 다가왔어요 2003년도에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마음의 뜻대로 사랑하는 그런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요 어린이 여러분 그러면 2003년도에 다시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눈으로쏘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도마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아시는 일 워우! 워우! 모두와요 함께 가요 워우! 워우! 성경도마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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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